안녕하세요 우리 강서 3대교구 모든 사역자분들 또 잘 지내셨죠? 또 오늘은 우리 상반기 우리 마지막 모교 사역자 조장 우리 훈련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교 사역자 조장 우리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붙잡고 말씀의 응답과 성취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서 3대 교구 모든 현장 속에 정말 기도 운동이 전도 운동이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제자가 세워지는 우리 귀한 강서 3대 교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받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말씀 받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쌤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10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우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은 우리 원단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응답받았는지를 또 확인하는 우리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현장 속에 또 우리가 있는 또 지역 현장 속에 어떠한 부분들이 또 응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원단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또 응답되었는지를 또 확인하는 시간 갖기를 예수 그리쌤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응답받을 방향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응답받을 방향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응답받을 방향이 어떠한 응답받을 방향을 주었냐면 우리 10편 81편은요 어떤 말씀으로 되어져 있냐면 추레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추레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가고요 그 광야를 갔던 40년이 지나서 가난 땅 이 가난 정복가지의 스토리가 10편 81편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좀 언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추레굽이라는 것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랐을 때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노예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 추레굽 되어지는 6월절의 응답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또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낮에는 우리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시고 또 생수를 주시고 이 40년 동안 옷 하나가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자체가 오순절의 응답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가난 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계보고마 속에 예수 그리소가 오실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개인에게 이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이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번 대신방 속에서 우리 공안교구 또 우리 강서로교구 지금 우리 방화마곡 우리 교구를 대신방하고 있는데 대신방 속에서 붙잡았던 말씀이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응답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시대 속에 코로나가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방 속에서 이 재앙이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을 때 그리소를 붙잡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방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는 그 오순절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의 능력이 보호자의 능력이 일어나시도록 수장절의 응답을 붙잡고 우리 신방을 하게 됐죠 신방을 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우리 지사님이 어떤 포럼을 하셨냐면 제가 마지막 어떤 교구에 신방을 했을 때인데요 그 교구에 신방을 할 때 어떤 지사님이 접촉자도 아니지만 그 어떤 직장에서 멀리 있던 어떤 환자가 그 확진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우리 이제 교구 현장 속에 또 우리 지사님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진짜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라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예전에는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말씀만 들었는데 말씀만 듣고 끝났는데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고 그런 신방이 되었다라는 그런 포럼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138의, 138의 이 언약이 되는데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138의 언약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이 이런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교회적으로는 어떤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셨냐면 본당헌당과 본당헌당과 우리 237 복음하라는 이 언약적인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 본당헌당과 237나라 복음하라는 언약적인 비전을 주셨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 퍼스트무브라는 이 운동을 일으켜서 참 망구자라는 그 기적을 4월달에 하나님은 이 본당헌당이라는 언약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되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라는 이 말씀 속에 본당헌당을 놓고 우리가 망구자 50억을 놓고 작정하면서 도전했는데요 하나님은 4월달에 그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앞으로 또 나오는 헌금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본당헌당을 하는 이유는 237나라 복음하를 위해서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대교구 현장 속에 대교구와 우리 전체 모든 단합방 현장 속에 응답받을 방향이 있다면 그 응답받을 방향이 하나님은 올해가 제1, 2, 3 알루투시 이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제1, 2, 3 알루투시 응답의 현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1, 2 알루투시라는 것은 어떤 현장을 말하면 모이는 예배와 또 모이는 훈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훈련받는 이 응답의 현장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7월 달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 함께 모이는 인원이 20%에서 30% 증가가 되고요 또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그 30%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현장으로 또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들으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든지 우리가 제1 알루투시라는 것은 모이는 예배 속에 또 모이는 훈련 속에 함께 응답을 받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또 제2 알루투시 현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흩어지는 우리 현장을 말하는데 흩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이 달합방 전도운동이 달합방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구원받을 자가 오늘 작정된 자가 구원을 받고요 또 제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받는 것이 달합방 전도운동이죠 그 제2 알루투시 응답의 현장이 모든 교구 현장마다 열려서 달합방과 지교회와 또 미션업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흩어지는 현장 속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고요 또 제3 제3 우리 알루투시라는 것을 뭐냐면 이러한 모이는 예배와 훈련 속에 또 흩어지는 현장 속에서 우리 모든 제자들이 치유받고 또 그 속에서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의 현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장 속에 있을 때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씩 치유받으러 가는 거죠 또 그러면서 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도 맞지만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전도 제자로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서밋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올해 정말 응답받을 방향 속에 우리 개인이 138의 언약 속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응답을 받고 또 교회 속에 본당 헌당과 237 나라 보고만 하는 이 방향을 가지고 응답받고 또 우리 대교구와 전체 속에 제1, 2, 3 알루투시의 응답의 현장 속에 응답받고 그 응답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첫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요 어떻게 말하면 10편, 우리 81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입을 열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입을 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을 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입을 열 수 있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0편, 우리 46편, 우리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힘이시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또 서산하고 뛰놀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피난처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또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입을 열라고 말씀하냐면 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불신앙 하면요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신앙을 하면요 믿음의 입을 열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어떤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입 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입을 우리가 크게 열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인만회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52주 52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강단의 말씀이 있느냐는 또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번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에 신년 간사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이 백배의 결실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백배의 결실이라는 말씀을 뭐냐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길가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고 또 돌밭이 아니라 오토밭이 되어서 그 오토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을 때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시밭, 길가밭, 돌밭이 아니라 오토밭이 되기 원하시고 그 오토밭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을 말하죠 이 청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들은 강단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고 있느냐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뭐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제 마음 속에 남고 지금까지 응답을 확인하고 있는 말씀도 있다면 우리 현장 변화의 주도자라는 그 말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현장 변화의 주도자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올 한 해 올 전반기 때 그 여교육자 우리 인턴십 및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을 시작할 때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 귀한 모든 여교육자 우리 전도사님들이 현장 변화의 주도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시작됐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확인하고 있고요 또 우리 4월 4일날 주신 말씀이 부활의 주를 따르는 제자라는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 속에서요 생명 살리는 헌신 생명 걸 헌신이란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전반기에 있었던 새생명 초청 우리 주일 속의 주제가 생명 살리는 헌신 생명 살리는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또 응답을 확인한 것이죠 또 금요기도회 때 주신 말씀 속에 우리 금요기도회도 강단의 말씀이거든요 주일만 강단의 말씀이 아니라 수요일날 주시는 말씀도 금요일날 주신도 주시는 말씀도 강단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요 함께하는 미션 시련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고 또 하나님은 우리 옆에 함께 갈 수 있는 동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주시대요 제 마음 속에 아 그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옆에 가는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가는 거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52주 강단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날마다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원하자면 우리 다락방에 큰 4개의 우리 대회의 말씀이 있죠 4개의 우리 대회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3개의 선교대회 이번에 선교대회가 우리 2, 3, 7, 5천종조 선교대회라는 명칭을 바꿔서 우리 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산업인대회 또 랩런트대회 또 중직자대회가 앞으로 있을 텐데 이 4개의 큰 대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반드시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면 화요집회 이 말씀을 믿는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1월 우리 14일날 우리 목요사일자 주장 때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참 너무 감사하게 모든 교구별로 또 지역별로 좀 모여가지고 이 화요집회의 메시지를 또 확인하고 함께 듣는다는 것이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받게 되었거든요 또 어제도 우리 화요집회 메시지 속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새 특별히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오는 단어가 편집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편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도 이제 국어사전을 딱 찾아봤다니 어느 시간표 속에서 여러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들을 엮어서 만든 책이 편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국어사전의 의미를 가지고 곰곰하게 묵상을 해보니까 어느 시간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예배의 시간표 또 말씀 듣는 그런 시간표 속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죠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엮어서 책을 만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 많은 노고스의 말씀을 듣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 편집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귀한 모든 수사자분들이 오시미즈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또 크게 내게 대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화요집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시면 그리소를 이 그리소를 믿는 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소면 모든 문제 해결자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예수는 그리소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소를 믿는 그 믿음 속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결론 그 결론이 나게 원하시고 그 속에 우리가 날마다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왕 대신 그리소가 맞다면 참 왕 대신 그리소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그 속에 믿음의 입을 열대요 마귀의 일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참 이 제사장 대신 그리소를 믿고 그 믿음의 입을 열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그것이 넘어가고 그 속에서 해방받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참 선제 대신 이 그리소를 붙잡을 때 지옥 건세가 이 지옥의 배경이 완전히 끝나가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요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이 그리소를 믿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날마다 참 왕 대신 참 제사장 대신 참 선제 대신 그리소를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소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입과 그리소를 믿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출애국기 19장 6절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성들에게 전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대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제사장 나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를 말하면 제사장이요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를 말해요 저는 이 언어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탁 왔냐면 제사장 나라는 것이 막연하게 한 번 제사장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귀한 모든 대교구 현장 속에 교구 현장 속에 이 보금을 붙잡고 보금을 가지고 남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구를 말하겠구나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참된 보금이 전달되어서 그 랩런트들이 또 다른 랩런트들에게 이 보금을 전달하는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구나 또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교구의 새가족들이 오면요 그 새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것 속에 또 육신적인 어떤 도움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보금에 반응하고 또 보금을 사랑하는 그런 새가족들이 오는 그러한 교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구 속에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이 나라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또 어떠한 축복이 임하냐면 베드루전서 2장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갔는데 그 기이한 빛에 나오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전도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전도라는 것이 얼마만큼 축복이냐면요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지역과 또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개인과 지역과 가정과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전도의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각 교구별로 전도의 목표들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안교구가 한 50명 전도하겠다 또 방하마곡교구가 한 30명 전도하겠다 또 강서로교구는 저하고 만나기 전에 이미 46명 정도를 전도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올 상반기 때 그 전도의 목표 속에 반 정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있다는 거죠 저희는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올해 우리가 믿음의 입을 열 때 이 왕 같은 제사장 속에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전도 캠프 이 전도 캠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이 잘 구성이 돼가지고 그 지역 전도 캠프팀이 저희 강서 3대교구에 와서 함께 우리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 함께 캠프하는 것 자체가 노콜과 파라가 함께 가는 캠프가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 전도 캠프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면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이 빛을 비추면서 무엇이 떠나가냐면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냐면 지속할 수 있는 캠프하고 끝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전도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참 1월 달에는 될까라는 그런 어떤 부분 속에 불신앙도 오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입을 여니까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또 전도 캠프 할 수 있는 그 응답들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또 앞으로 남은 또 하반기 속에서도 이런 정말 믿음의 입을 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에게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요 확인하기는 원하시는데 이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입을 열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의 입을 기도의 입을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의 입을 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10편 우리 50편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에레미야 33장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추시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만약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눈다면 에레미야 29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입을 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또 종교적인 이런 종교적인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적인 기도의 입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기도의 입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또 내 것을 어떻게 보면 기복적으로 또 내 것을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하니까 뭔가 또 종교적으로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신비한 어떤 부분들을 또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복음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며 복음적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도를 누리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웨이를 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원리스를 누리는 이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위드와 인만웨이가 원리스를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또 복음적인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도하냐면 그리스오 그리스를 누리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왕 대신 그리스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오 참 선제 대신 그리스오를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이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건세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와 성교를 할 수 있는 세계보금을 할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누리는 기도를 하기는 하시고요 또 우리가 1월 1일 날 송구영식예배를 드릴 때 함께 나눠줬던 우리 7대 7가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7가지 비전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비전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기도를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정시도 기도하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무시로 24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어떨 때는 합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또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또 어떤 교구는 우리 새벽 기도도 함께 또 인도 받고 있죠 이런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오늘의 대진표가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시는 오늘의 대진표가 이 기도의 입을 크게 열 때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참 너무 감사할게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는 이 기도 속에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 4월과 5월 달에 우리 새선명 초청을 위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한 집중 기도회를 우리 8시마다 우리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하게 됐죠 모든 성도님들이 한 그때 처음에 인도할 때는 한 500명이 들어왔는데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한 300명의 이 방어선이 딱 구축이 돼가지고 한 300명 정도 넘는 우리 귀한 모든 중직자들이 전도자들이 함께 그 시간에 모여서 이 보금적인 기도를 가지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저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 속에 우리가 집중 기도의 속에서 응답받은 것이 이게 큰 응답이 되겠구나 또 우리가 정심하다 또 무심하다 이 보금적인 기도의 입을 하나님은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의 대진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냐면 오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력을 가지고 만족하게 채워 나가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역이죠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날마다 성령에 춘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고요 또 지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찰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은 체력 이 체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 힘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창조적인 체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고요 또 경제력 이 경제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또 숨은 경제를 전도와 성교의 경제를 서밋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빛의 경제 속에 사람들을 살리는 경제 속에 있게 하시고요 또 서밋의 경제를 주셔서 전도와 성교할 수 있는 경제를 주셔서 말 그대로 전도와 성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그런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서밋의 경제를 주셔서 본당 헌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얘기죠 또 그러면서 인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만남의 축복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에 입을 열 때 그 복음적인 기도 속에 있을 때 이 오력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가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만족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놓으시면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올해 참 이 오력이 많은 응답도로 또 오게 됐는데요 특별히 신방 속에 대신방 속에서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 그동안 저도 예원교회 오래 다녔다 하지만 몰랐던 분들 우리 건사님들 또 중요한 우리 중객자분들 이 분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그분들을 참 신방 속에서 만나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알아간다는 것 속에 하나님이 참 올해도 만남의 축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어요 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퍼스트 러닝이라고 교회에서 좀 유연장님들과 또 우리 대교군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후반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그 속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모든 중직자분들이신데 참 너무 감사한 게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요 한 명씩 한 명씩 알고 있다는 것 그 알고 있다는 것 속에 하나님이 참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 속에 너무나도 감사함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셔서요 그 속에서 전도운동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좀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속에 날마다 오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결론에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광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라마사님 보라 내가 세일을 하나님이 이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일을 행하신다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길을 만드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신기하게 노웨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떠한 길로 바뀌어지냐면 에브리 에브리웨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모든 것이 다 길이 된다라는 말씀이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게 노웨이라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는 문 닫아간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래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가요 참 너무 감사하게 본당 헌당 속에 버스 무무도 에브리웨이로 바뀌었고요 또 우리가 5월 달에 있었던 새선명 초청 속에 온라인 우리 새선명 초청이라고 해서 참 길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 예배도 또 초청이 되었고 온라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에브리웨이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길이 된다라는 것을 또 응답으로 확인하게 되었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새일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셨냐면 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 불가능처럼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요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지는 게 큰 어떤 기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도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연도 우리 대교군 현장 속에서요 정말 한 사람이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절대 가능으로 노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고 그 불가능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외자로 바뀌어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떠한 한 성도는 이제 올해부터 한 제자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또 하나님은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냐면 어둠 속에 이 어둠 속에 무엇을 비춰주신다 말하냐면 빛을 비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둠 캄캄한 어둠이지만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딱 묵상하면서 모든 지역이 다 어둠 속에 있겠지만 특별히 방화 우리 마곡교구에 가면 방화 그 뒷산의 근린공원에 가면 개화사 우리 약타사 큰 절들이 있거든요 그 절들을 바탕으로 신기하게 그 물줄기가 흑암의 물줄기가 내려와서 방화 교구 현장 속에 우리 한 100집 정도 무속인 집들이 있는데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정말 그 방화산에 있는 그 모든 절의 흑암의 줄기와 또 방화 지역에 있는 그 무속인들의 줄기 속에 그 어둠 속에 하나님 그리스의 빛이 비춰지는 전도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 무속인들이 진짜 복원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 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가정 현장에서 주시는 또 우리 지역 현장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입을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의 입을 전도의 입을 크게 여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혐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 말씀의 응답과 성취 속에 있기 원하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